자, 다음은 구천하세요. 시연이 가나고 내 다음은. 아트지, 어찌지, 소파. 줄 짜러 가야 되는데. 수포에 가서 줄 좀 사올래? 네, 줄. 수포에 가면 줄. 부침개다 넣고 해 먹는 줄. 정구지. 정구지라고요? 다 지방와도 틀리니까. 부침개다 넣고 해 먹는 줄. 가서 사와. 네. 아빠. 저 타고 가요. 수화가 타고 다니던 거야. 할머니 수화가. 이렇게 한 번 시연이 타고 가 봐. 잘 갔다 와. 시연이 잘 갔다 와. 네. 올 때는 해가 이러고. 아빠, 갔다 올게요. 잘 갔다 올게요. 줄 짜러 가야 되는데. 어? 왜 멈췄죠? 아빠 내리막힘에서 타지 말라고 그랬는데. 끌고 가야겠다. 아, 착하다. 어떻게. 자. 해외 mainten다. turbulence. Osorok인데. tasks 삶이 있으신 것 같이 다 beau hunting 내가 마음에 드는가 hasado, 맞지, お願い. 왜 멈췄죠? 멍멍이가 있어. 멍멍이. 제목 큰 강아지가 있는데요. 거의 시연이만 한 강아지인데요. 나 누구네? 나 지나간다. 할머니! 할머니! 멍멍이 못 와봐요. 안녕? 난 시연이야. 너 안 움직일 거지? 나 여기 지나간다. 나 착한 애지. 응. 응. 우와! 아이고! 아기야, 못하이자. 나 지나갔어. 머머가 잘 있어. 저기가 슈퍼마켓이다. 꼬꼬데기다. 꼬꼬데기다. 꼬꼬꼬. 다음게 기내 끈다. 할머니! 무서워요. 나 줄 살라고요. 줄 살라고? 네. 나 줄 살라고. 줄 살라고? 줄 살라고. 줄. 줄. 줄이 이거야. 줄? 어. 줄 아닌 것 같은데. 줄이야 그게 줄이야. 이게 줄이에요? 어 이게 줄이야. 이걸로 부침개도 해먹고 김치도 남아 먹으면 줄이야. 부침개도 해 먹으면 줄. 네. 그거? 이거 맛 산다고? 얼마에요? 이거? 네. 다 먹으면 줄이야. 여기서 조금 기다려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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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자만 골라야. 스. 아유. 아유. 할머니가 아니지? 사람 있어요? 네 어머니 달고개가 있어? 여기 뭐 살았어? 네 이거 내가 산 거예요 이거 내가 산 거야? 네 여기 할머니 어디 가셨어? 지희 할머니 어디 가셨어? 화장실 화장실 그래서 내가 장사하는 거야? 이거 계산할 줄 알아? 아니요 못해? 네 그럼 왜 영화 했어? 네? 왜? 살려고요 아저씨 크림도 사고? 네 가자도 사고? 네 이거 줄 맞아요? 어 그게 줄 뭐 하려고? 그거 뭐 해볼까요? 부침개 하려고 그랬어요 부침개 하려고 그랬어? 네 할머니 이거 먹고 하라고? 네 뭐 받았어? 이거요 이거?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? 저거 없구만 문자 나와서고? 저기 있잖아 저기 있잖아 할머니가 돈이 시작하지 돈이 없잖아 할머니는 돈 많고 이게 뭐예요? 송편이에요 송편이에요 아 송편 많이 먹어 안 찍어 먹을 거야 아유 착해라 아이고 아이고 대복일 거 하나 사준다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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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태께 할머니 선물이에요 아이고 착해라 우리 대복이 참 착할세 할머니도 이따 하여간으로 오세요 아이고 그래 우리 대복이 보러 가야지 천두다 계산해 주세요 계산해 주세요 얼마예요? 장날냐고 7천원 배워 7천원 배워드려 5천원 배워드려 오 희한이 왔네 우와 너름이 한 가지만 대만 드립니다 네 희한이 홍합 달아가 국수를 맛있게 끓였습니다 오셔서 맛있게 잡드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오세요 우와 할머니 오셨다 안녕하세여 아 그래 아 그래 처음에 만났던 할머니 처음에 만났던 할머니 아 안녕하세요 그때 또 만났던 할머니 할머니 아까 오신 거 봤어 아니 왜 이렇게 뭐 아까 봤어 네 아까 봤어 아까 봤어 아까 봤어 아까도 아닌데 어저께 아까 봤다 수아내가 할머니 살 때 잘 먹고 왔어 고맙습니다 언제 언제 다 하겠어 아 할머니가 우리 그거 사러 갔을 때 갔구나 네 할머니가 사러 갔어 어 아니 그러고 보니까 아빠 돈인데 너가 인증을 다 쓰고 있네 줘 남았던 건 줘야지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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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대박이 아버지네 대박이 아버지네 네 수박하지만 정이 넘쳐나는 흑맛국수 한 그릇에 마음이 푸근해지네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네 지금 먹어도 돼요? 아 이거 먹어도 돼 와 어떻게 많이 먹어 야 시안아 너 그래 한 숟가락으로 언제 먹니 나 젓가락질 몰라 젓가락질 수아가 좀 도와줘 6살 되면 이렇게 짚을 수 있는데 아빠 아빠 먹어 먹어 오 오 오 오 오 아이고 아이고 얼굴 좀 마셔봐 맛있다 우와 이거 뭐야 네 수박이다 부침개요 우와 부침개 내가 이거 사봤잖아 어 그럼 사비도 먹어봐야지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너 꼭꼭 씹어먹어 너 잘 먹었습니다 아빠 얘들아 너네 그럼 여기서 할머니들 앞에서 노래 한번 할래 이 어 예 uin 이 노래, 사랑. 앞에 보고, 앞에 보고. 사랑이 됐다. 우리가 만나. 키우리로 다 추억이 됐다. 정말 넌 넌 엄마. 우리 가족이 엄마. 누가 만났다. 널 사랑했다. 건강하세요. 사랑해, 사랑해, 사랑해. 사랑해, 사랑해.